티비와 절친인 우리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할머니 나 다녀올게 응 다녀요 우리 할머니는 매일 바쁘세요 티비 시청 스케줄로 하루가 꽉 차있으시거든요 그게 몇 번이더라 그런데 써놓고도 잊으시고 그 머리 짧은 여자 나오던 거 있잖아 그거 몇 번이야? 할머니 그거 1번 1번 나 끊을게 아이고 안다고 유세야 그런데 이제 할머니도 저도 한참 편해질 것 같아요 저녁에 TV를 틀네? 지니TV가 평소에 자주 보던 채널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치! 이 드라마가 딱 나오지 AI가 바꿔가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세상 디지코 KT